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이와 같은 날짜 시간 요일을 나타내는 위젯을 설정하거나 이와 같이 온도라던가 초미세먼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위젯 이런 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또 홈 화면 설정 방법, 배경화면, 스마트폰 홈 화면의 배경화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위젯이란 것은 소형 조그마한 장치를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젯을 설정하고 홈 화면을 설정하려면 아주 쉬운 방법은 이런 홈 화면의 빈자리 있죠. 이런 빈자리를 길게 누르면 됩니다. 아무데서나 누르면 되요 빈자리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빈자리를 길게 누르면 화면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3통 같은 휴지통이 나오고 홈 설정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걸 터치해서 하얗게 되면 이것이 홈이 되는 겁니다. 이 홈을 지금 현재 이 홈 전체를 삭제하려면 삭제하는 것을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설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홈 화면 설정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보세요. 홈 화면 설정이라고 위에 나왔죠. 여기에 홈 화면 구성은 홈과 앱스 화면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터치하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홈 화면만 사용할 거냐. 앱스 화면은 사용 안 한다는 겁니다. 홈과 앱스 화면 다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뒤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홈 화면 배열, 워크박이 6, 앱스 화면 배열, 폴드 배열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 화면 페이지 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은 이 홈 화면에 앱스 버튼을 추가하는 앱스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죠. 앱이 모두 설치된, 자기의 스마트폰이 모두 설치된 앱을 나타내는 버튼을 추가할 거냐 물어봅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 구성 잠금은 홈을 잠궈버립니다. 이동 못하게 손자들이나 애기들한테 스마트폰을 잠시 줄 때는 이 홈 화면을 잠궈버리는 게 좋겠죠. 이걸 터치해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요. 가장 설정해야 될 게 홈 화면에서 쓰러내려 알림창 열기 이건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로 모드로 회전하는 것도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때는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누르면 되겠죠. 이걸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위젯이라고 했죠. 위젯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걸 화면을 홈 화면을 아무것도 없는 화면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 위젯 있죠. 위젯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위젯이 이 꼬박이라고 되어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온도. 온도가 나오고 장소 나오고 자기 집 사는 동네 다음에 날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할 거냐. 위로 올리면요. 이런 위젯을 할 거냐. 혹은 달객을 가져올 거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가져오려면은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홈 화면으로 와요. 이렇게 같이. 그럼 여기서 놓으면 됩니다. 놓아주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길게 눌러서 길게 누르면요. 홈 현재 위젯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을 길게 누르면은 어디에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이죠. 예를 들면 서울에 살면은 서울에 체크하면 되고 자기가 정자동에 산다. 분당전당에 산다면은 여기 체크하면 되겠죠. 저는 정자동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정자동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위젯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화면의 홈 화면의 빈자리를 아무데나 길게 누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다시 이 화면이 왔습니다. 여기 위젯도 있죠. 위젯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제는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요.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쭉 설정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이 시계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도 이렇게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툭 터치하면요. 디지털 시계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가지 모양이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저는 제일 위에 있는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홈으로 가져가려면 길게 누르면 됩니다. 길게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넣으면 됩니다. 놓고 길게 누르면요. 이거는 특별히 뭐 이렇게 이렇게 길게 누르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 설정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설정을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낮과 밤의 색상 구분을 할 거냐 흰색이냐 금은색이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 살짝 올리면요. 여러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에게 맞게 설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젯이 설정이 됩니다. 다시 홈 화면 빈칸을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누르면 돼요. 길게 누르면 다시 위젯이 왔죠. 여기 위젯을 다시 터치하겠어요.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제일 위에 보면 위젯을 검색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툭툭하면 자판기가 떠요. 여기에서 D라고 치고 있어요. D 그러니까 D라고 치니까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키어가 나오죠. 디지털 웰빙, 시계, 카카오톡 여러가지 쭉 몇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의 디바이스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디바이스 케어를 화면에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 케어가 여기서 보시면은 최적화를 바로 시키는 그런 아이콘이 있고요. 이걸 가져와도 되고 이것처럼 저장공간 메모리 최적화 이건 최적화죠. 메모리 저장공간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가는 이걸 한번 화면에 띄어 보겠어요. 이걸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홈에 와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홈에 와니까 이것을 길게 또 눌러보면요. 다시 여기서 길게 누르면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게 설정이라고 나오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을 뭐 이렇게 흰색으로 흰색으로 되어있죠. 금은색을 할 것이냐 몇 퍼센트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자기 원한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구요. 화면의 금은 빈 공간을 아무데나 눌러서 다시 이 위치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테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배경화면 및 스타일 여기에서 배경화면 홈 화면의 배경화면 설정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배경화면 및 스타일 여러가지 현재 자기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배경화면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갤러리입니다. 갤러리에서 하는 게 좋아요. 갤러리를 저는 터치 하겠어요. 터치하면 자이슨의 갤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갤러리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홈 화면의 배경화면을 검은색으로 하는 것이 배터리를 적게 밝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은색의 동그라미 터치해 보겠습니다. 검은색을 툭 터치하니까 여기에 완료라고 떴죠. 여기에 보시면 완료라고 떴죠. 완료를 툭 터치하면요. 화면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 검은색 그것이 제가 사진이거든요. 이미지거든요. 배경화면으로 설정으로 할 것이냐. 홈 화면으로 설정할 것이냐. 잠금화면에 쓸 것이냐. 혹은 잠금화면 및 홈 화면을 쓸 것이냐.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잠금화면과 홈 화면에 다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잠금화면과 홈 화면 이것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화면이 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두 화면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놨죠. 이렇게 체크가 돼있어요. 그리고 잠금화면 및 홈 화면의 설정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설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잠금화면 및 홈 화면 설정 이렇게 터치하면 잠금화면과 홈 화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뭐라고 나이냐면요. 내 배경화면에 어울리는 컬러톤의 팔레트를 선택하세요. 했는데 저는 이거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뒤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 홈 화면 설정 위젯 위젯 위젯을 화면에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배경화면 설정 이런 것을 홈 화면의 빈 공간을 눌러서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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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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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